자 기본 설계를 설명할 때 많은 엔지니어들이 상세 설계를 위해서 일단 전체적인 뼈대를 먼저 잡아야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치 미술로 비유를 해서 기본 설계는 스케치를 하는 과정이고 상세 설계는 그 스케치에 색을 입히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면 다르게 질문을 해보자는 겁니다. 과연 기본 설계, 피드 없이 바로 EPC 상세 설계를 할 수 없는 건가? 왜 기본 설계, 피드, EPC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지? 모든 걸 다 한 번에 할 수는 없나? 아니면 피드와 EPC의 차이는 뭐지? 그리고 기본 설계와 피드의 차이는 또 뭐지? 저는 이렇게 뜬구름 잡는 설명을 어떻게 하면 개념이라도 잡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기본 설계는 왜 상세하지 못한 거지? 기본 설계할 때 그냥 상세하게 하면 기본 설계, 피드, EPC 이거 모두 다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빡세게 상세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굳이 처음에 상세하게 하지 않는 거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야 그나마 개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안다고 해도 실제 문서, 도면을 보지 않으면 도통 그 개념을 정확하게 잡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실제 도면 문서를 본다고 해도 그 개념을 정확하게 잡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실제 설계 도면 문서를 보면서 엔지니어링 일을 실제 몸으로 해봐야지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힌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실제 도면 문서 보면서 실제로 엔지니어링 일을 몸으로 한다고 해도 그 개념을 잡기가 또 힘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플랜트 엔지니어링의 전체 플랜트 사이클이 길기 때문에 자기가 상세 설계에서 실제 회사에서 실무를 하면 전체 기본, 피드, 상세 설계 이 개념을 잡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즉, 피드 기본 설계를 안 하고 EPC만 하는 회사나 아니면 벤더 회사에 가서 실무를 한다고 하면 그 하는 일이 상세 설계이기 때문에 그 전 단계인 설계 과정, 즉 기본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피드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전체적인 기본 설계, 피드, 프리 피드, EPC 이 전체적인 맥락을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업자라고 해도요. 반대로 이 기본 설계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해가지고 기본 설계만 한 사람은 프리 피드, 피드, 상세 설계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걸 왜 하는지 개념을 잡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준생 뿐만 아니라 실무를 하는 현업자들도 그 개념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현업자도 잘 모르는데 그걸 대학생, 취준생이 개념을 잡기란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들어도 정확한 개념을 잡기는 힘들 수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 이 다음 강의에서 더 실무적인 예시를 들어가면서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기본 설계, 피드, EPC를 모두 한 회사에서 하는 경우도 아주 간혹 있어요. 한국에서도 이 피드 프로젝트를 수조하려는 이유가 피드 이후에 이어지는 EPC까지 수행을 하려고 하는 전략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의 설명을 위해서, 그리고 이해를 위해서 기본 설계를 수행하는 회사, 그리고 피드를 수행하는 회사, 그리고 EPC를 수행하는 회사가 모두 각각 다른 회사라고 전제를 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한 번에 하는 회사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기본 설계는 왜 상세하지 않을까, 또 상세 설계의 경험이 없으면 기본 설계는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서 쭉 계속해서 강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는 무엇이냐라는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그럼 설계는 무엇이냐라는 걸 먼저 여러분들이 정의를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막연히 설계라고 하면 많이는 들어봤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설계의 정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 구조, 기계, 장비 등을 계획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설계는 단순한 구상 단계부터 구체적인 기술적 도면과 사양을 작성하는 것까지 포함된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설명이 약간 추상적이라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럼 계속해서 보자고요. 그러면 이 설계라는 정의를 알았는데, 그럼 설계는 왜 하는가? 설계는 효율성과 최적화, 안정성 확보, 목표 달성의 명확성, 문제 예방, 품질 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달달달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계는 영어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디자인에 대한 정의를 들으면 굉장히 애매모호해져요.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실체가 없는 시스템, 그 시스템에 대한 설계, 즉 디자인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것을 설계, 디자인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반면에 자동차, 선박, 플랜트와 같이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한 설계, 즉 디자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많은 분야 중에서 플랜트라는 특정 분야에서의 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자면 플랜트 엔지니어링에서의 설계는 이 눈에 보이는 플랜트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이 이 설계 없이도 여러분들이 플랜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설계 없이 만드냐고요? 그냥 설계 없이 하는 거예요. 파이프 그냥 대충 한 100m 구매해 쓰다가 남으면 버리면 되는 거고, 쓰다가 부족하면 다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압력 용기가 필요해요. 대충 크기 그냥 10큐빅미터 용량의 압력 용기, 두께는 대충 20mm 이렇게 정하고, 재질은 그냥 대충 우리 밥솥이랑 비슷하게 스탱으로 해서 만들면 돼요. 그러다가 압력 용기가 너무 크거나 작아, 그러면 그거 버리고 다시 만들면 돼요. 펌프도 그냥 대충 한일펌프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대충 그냥 시간당 10큐빅미터 유체를 흘려보낼 수 있는 펌프를 사서 설치하면 돼요. 그래서 그 펌프가 용량이 작아서 안 돌아가. 그러면 그거 버리고, 그거보다 한 치수 큰 거 사서 다시 돌려보면 돼요. 근데 그거를 또 안 돌아가? 그럼 대충 다시 그거 버리고, 두 치수 더 큰 펌프를 사가지고 그걸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설계 없이도 플랜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대충 사가지고 부족하면 더 사고, 아니면 남으면 그냥 버리고, 아니면 안 돌아가면 그거 버리고 다시 사오고, 그거 안 돌아가? 그럼 버리고 더 큰 거, 이렇게 하나씩 바꿔가면서 사서 설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따지면 아파트 건설도 똑같아요. 설계 없이도 아파트 지을 수 있습니다. 대충 시멘트 그냥 10포대 사다가 부족하면 더 사오면 되는 거고, 많으면 그냥 버리면 되는 거고, 또 기둥에 들어갈 철근, 대충 그냥 10개 넣고 짓다가 무너져. 우리 이번에 무너졌죠, 그 아파트. 무너지면 무게 못 견뎌가지고 무너졌네? 하고 다시 또 짓는 거예요. 다시 질 때 전보다 조금 더 많게, 예전에 10개 넣었으면 한 15개 넣어가지고 대충 그냥 져보는 겁니다. 근데 짓다가 또 무게 못 견뎌서 무너져. 그러면 한 20개 다시 넣어가지고 또 짓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설계가 전혀 없어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딱 들어도 설계가 없으면 뭔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를 봅시다. 이제는 설계를 왜 하는지 이제 딱딱 와 닿을 거예요. 아, 효율성과 최적화. 아, 효율적이겠구나. 버리는 거 없겠구나. 안정성. 아, 안전하겠구나. 대충 그냥 철근 아파트 기둥에 10개 넣으면 그거 무너지겠구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목표 달성은 명확성.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 데 있어서 어떻게 스케줄을 어떻게 관리할 거고 이런 걸 다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표 달성의 명확성을 알기 위해서 설계하는 거고. 또 문제 예방을 미리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품질 관리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당연히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겠죠. 대충 펌프 한 요만한 거 사다가 쓰다가 어, 이게 아니네. 그럼 버리고 또 사요. 그러니까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라도 설계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설계 중에서도 이 기본 설계는 왜 필요한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전체적인 방향 설정, 주요 요소들의 결정, 기술적 타당성 검토, 예산 및 스케줄 설정, 설계 수정의 용이성, 전체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세부 사항을 결정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또 이것만 먼저 보면 잘 와닿지가 않죠. 항상 하는 말이지만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기계사 시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요게 나온 게 절대적으로 그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 설계는 요거 때문에 해야 한다라는 게 요게 요거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 설계 없이도 상세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설계 없이 아파트 플랜트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설계 없이 플랜트를 만들면 돈 시간이 엄청 들어가겠죠. 예를 들면 대충 펌프 하나 구매해가지고 그게 안 맞으면 다시 버리고 다시 사고 이게 말이 쉽지 진짜 현실에서는 그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기계 설계를 하지 않고 상세 설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엄청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겠지만 가장 큰 건 돈 그리고 시간이라는 거예요. 일단 기본 설계 없이 상세 설계로 바로 들어가면 예전 계급 프로그램에 나폴레옹이 군사 100만 대군을 이끌고 알프스에 있는 어떤 산 정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다 올라가서 보니까 여기서 보면 러시아가 보일 줄 알았는데 안 보이네. 그래서 군사들한테 얘기를 해요. 야 여기가 아닌가 비어 다른 산으로 올라가자 해가지고 그 100만 대군을 이끌고 다른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계급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즉 여기서 많은 대군은 많은 엔지니어 그리고 그 대군을 산으로 올라가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또 돈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 설계 없이 상세 설계부터 바로 하면 설계 변경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그 변경이 일어날 때마다 관련된 모든 엔지니어 그리고 관련된 협력 업체 제작 업체가 모두가 다시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상세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 변경이 많으면 프로젝트가 돈 시간 증가로 인해서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길을 찾고자 할 때는 바로 100만 대군을 이끌고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병 한 5명 정도만 그 산 정상에 먼저 올려보내서 그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맞는지 진짜 그 산에 올라가서 보면 러시아가 거기서 보이는지 물어봐서 그 사람들이 그 산이 맞다라고 하면 그때서야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산이 아니야 그러면 그 5명만 고생하면 되는 거잖아요. 천병을 먼저 보내는 것처럼 기본 설계에서는 말 그대로 상세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계가 변경을 한다고 해도 후속 임팩트가 상세 설계보다 더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설계가 필요한 이유는 설계 수정의 용이성을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나폴레옹 예를 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천병 5명만 보내. 근데 그 산이 내가 생각했던 그 산이 아니야. 그러면 그 산에서 내려와서 다른 산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게 설계에서 보면 설계 변경이란 말이죠. 그런데 천병 5명으로 하면 이 5명만 고생하면 되는데 100만 대군을 계속 이끌고 이 산이 아닌가 봐요 하고 또 내려와서 다른 산으로 올라가고 그게 마치 뭐냐면은 기본 설계 없이 상세 설계만 하면은 그런 설계 변경이 있을 때마다 엄청난 시간 그리고 노동력이 손해가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기본 설계 그리고 피드는 태생적으로 상세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상세 설계는 태생적으로 상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기본 설계 및 피드를 수행하는 회사와 EPC 회사의 차이점은 여러 차이점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대학생들을 위해 가장 큰 한 가지를 뽑자면 실제 장비를 구매하는가 안 하는가의 차이입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어떤 회사의 플랜트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프로젝트의 장비에 구매 행위가 포함된 설계와 구매가 포함되지 않은 설계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기본 설계의 목적은 상세 설계를 하기 위함이에요. 기본 설계는 이 구매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결국 이 기본 설계 해가지고 나오는 결과물의 목적은 뭐냐면 상세 설계를 하기 위함이야. 그리고 상세 설계의 목적은 결국은 구매 그리고 건설을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기본 설계, 피드, 상세 설계를 각각 하는 회사가 다르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화학 플랜트를 건설할 때 기본 설계 또는 피드, EPC 단계를 보통 거치는데 각 단계마다 수행하는 회사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수행하는 시기가 달라요. 예를 들면 기본 설계를 2024년에 수행한다고 해봅시다. 사우디 아람코가 미국의 기본 설계 회사에 기본 설계를 돈을 주고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미국의 기본 설계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의 프로젝트예요. 그 프로젝트는 1년 후인 2025년에 끝나게 됩니다. 그럼 기본 설계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본 설계가 끝나면 사우디 아람코는 그 기본 설계 도면을 가지고 2026년에 한국의 EPC 회사의 상세 설계를 돈을 주고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는 수행하는 회사도 다르고 그 시기도 다르다. 이걸 아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보면 기본 설계의 목적은 상세 설계를 수행하기 위한 인풋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기본 설계 회사는 장비를 구매하지 않아요. 그냥 설계를 해서 문서 도면만 사우디 아람코에 넘겨주는 겁니다. 즉 종이쪼가리 PDF 파일로 도면을 만들어가지고 작업해서 주면 그 PDF 파일 때문에 돈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기본 설계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수행하고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이 미국 기본 설계 회사는요. 이 얼마나 부가가치가 높고 실제 공사도 안 하니까 미국 기본 설계 회사 입장에서는 리스크도 굉장히 적겠죠. 그런데 한국의 EPC 회사가 상세 설계를 하는 목적은 구매 및 건설을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도 기간이 더 길고 리스크도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왜? 장비를 하나 잘못 사가지고 그게 안 돌아가. 그럼 다시 사야 하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의 차이점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이 분야에 개념이 없는 분들에게 개념을 잡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닉이 드리는 팁은 그 설계 회사에서 장비의 구매를 실제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점이 이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거는 기본 설계가 부가가치가 높다라고 했는데 전체적인 프로젝트 금액만 보면 당연히 EPC의 프로젝트 금액이 크겠죠. 그래서 엔드 유저는 EPC 프로젝트 할 때 돈을 더 많이 줘야 돼요. 왜? 이 EPC에서는 장비를 구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매하는 비용도 있어야 되죠. 그거를 다 이 사우디 아람코에서 받아서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근데 기본 설계는 어때요? 기본 설계는 종이만 도면이랑 문서만 만들어서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위험성이 적고 하지만 이거 만드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인건비랑 기술료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니까 전체적인 프로젝트 금액만 비교하자면 당연히 EPC가 수주 금액이 더 크지만 마진으로 따진다면 기본 설계가 마진이 더 많이 남겠죠. 왜? 인건비밖에 안 들어가니까. 근데 이 EPC 상세 설계는 전체적인 프로젝트는 크다고 해도 들어가는 돈이 엄청 많잖아요. 장비도 직접 구매해야 되고 사람도 다 사서 써야 되고 그리고 계약도 벤더랑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쭉쭉 따지다 보면 마진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진만 봤을 때 기본 설계가 더 마진을 더 많이 남겨먹을 수 있다. 그래서 부가가치가 큰 좋은 그리고 리스크가 낮은 비즈니스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의 가장 큰 차이점이 플랜트에 들어가는 모든 장비에 구매를 하냐 안하냐 였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계약상으로 구매가 포함되지 않은 기본 설계 프로젝트는 구매를 하지 않으면 상세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실제로 구매를 하지 않으면 설계는 애시당초에 상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기본 설계하는 회사나 EPC 회사는 컴퓨터와 사람으로만 구성된 회사에요. 즉 플랜트에 들어가는 모든 장비들을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EPC 회사에서 직접 제작해서 조립까지 하는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모든 플랜트에 들어가는 펌프, 파이프, 볼트, 안능용기, 밸브 모든 것을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EPC 회사에서 구매를 해야 한다라는 소리에요. 즉 이 플랜트는 셀 수 없는 굉장히 많은 협력회사, 제조회사들에게서 장비를 구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플랜트는 셀 수 없이 많은 회사들의 제품들의 조합으로 건설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구매할 장비에 정확한 정보가 없다면 정확한 설계를 할 수가 없다는 소리에요. 쉽게 예를 들자면 해양 오피쇼 플랜트에서 전체 플랜트의 무게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바다 위에 건설을 하는 거니까 이게 떠야 되니까. 무게와 그 전체 크기를 알아야지 플랜트 전체를 지지하는 바닥 부분을 설계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밸브 하나를 보더라도 밸브 회사마다 그 밸브의 무게와 크기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기본 설계 회사에서는 실제로 밸브를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구매할 밸브의 정확한 무게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할 때는 이 에스티메이션을 해서 설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개념이 없는 대학생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기본 설계 회사에서 아예 문서에다가 밸브 회사를 지정해서 기본 설계할 때 A 밸브 회사의 밸브를 무게를 사용해가지고 전체 플랜트 무게를 계산했으니까 EPC 회사에서 상세 설계할 때 반드시 A 밸브 회사의 밸브를 사용해라 라고 그 스펙 문서에다가 문구를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플랜트 엔지니어링에서는 구매는 입찰 방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필요한 기술을 만족하기만 하면은 가장 가격이 저렴한 회사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설계할 때 특정 밸브 회사에서 구매를 해라 라고 강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기본 설계가 끝난 이후에 EPC 회사에서 상세 설계할 때 자기네들이 입찰을 해가지고 가장 싼 밸브 회사를 선택해서 구매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학생들은 또 이렇게 물어봐요. 아 그러면 기본 설계 수행하는 회사에서 각 밸브 회사에다가 가격을 물어보고 가장 가격이 싼 업체를 고른 다음에 그 업체의 밸브의 무게를 기준으로 해서 기본 설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도 할 수 없는 이유가 일단 사회생활을 안 해본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인데 그냥 말이면 다 되는 줄 압니다. 왜요? 돈, 시간, 맨파워라는 개념이 없어요. 대학생들은. 이 사람들은 본인이 알바를 하더라도 꼬박꼬박 돈 다 받고 싶어 하는데 누군가한테 뭔가 요구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시간 소비는 돈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이 말을 왜 하냐면 각 밸브 회사에다가 가격을 물어보고 가장 가격이 싼 업체를 고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 설계 회사에서. 이게 말은 쉽죠. 각 밸브 회사에 연락을 해서 가격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엔지니어링 회사에서는 이 시간이 들어간다는 일입니다. 근데 이 대학생들은 이 시간을 굉장히 강구하고 개념이 없어요. 엔지니어링 회사에서는 이 직원에게 매달 월급을 주고 있다니까요. 플랜트에는 밸브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부속품을 모두 구매해야 된다고 했죠. 모두 구매해야 하는 아이템이 100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한 아이템당 3개의 밸브 회사 후보군이 있다라고 하면은 300개의 회사에 연락을 해야 하는 것이고 300개의 회사에 이메일을 써야 한다는 거고 그러면 300개의 이메일이겠어요? 단순히? 그 한 회사마다 왔다 갔다 또 이메일을 할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이건 얼마고 이거는 어때요? 뭐 스펙은 어떻게 돼요?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맨하우의 소비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개념을 잘 없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어 닉님 그 회사에다가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쩔 때는 사회 경험이 없는 사람이 쉽게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엔지니어링에서만 시간이 소비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각 밸브 회사에다 가격을 물어보면 그 밸브 회사는 그냥 바로 구멍가게 과자 가격 말해주는 것처럼 아 그거 하자 그거 얼마예요? 이게 이렇게 알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밸브 회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메일 써가지고 그 밸브 회사의 가격이랑 무게 크기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 밸브 회사의 직원의 맨하워도 소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 회사에서 그렇게 물어보면 이제 현업에서 제작업체에서 대답을 거의 안 해줘요. 잘 안 해줘요. 왜요? 아니 기본 설계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구매를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구매하지도 않을 사람이 계속해서 가격을 물어봐. 그러면은 그 밸브 회사 입장에서 그 사람 가격 알려주느라 일을 하겠어요? 야근하면서? 안 한다고요. 그냥 이메일 오잖아요. 기본 설계 회사에서 이 밸브에 대한 가격과 뭐 좀 알아서 견적 좀 내줘 하면은 대답을 안 해요. 그냥 씹어요. 왜? 아 기본 회사에 얘네들 구매 안 할 거 아니까? 이게 EPC로 넘어가야지? EPC 회사에서 연락이 오면은 뭐예요? EPC 회사에서는 진짜 구매하려고 견적을 요청하는 거고 이 기본 설계 회사에서 그 견적을 요청하는 건 단순히 그 가격을 걔네 기본 설계 그 종이 워크하는데 이용하려고 가격을 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밸브 회사 입장에서는 얘네 이메일 와도 안 한다고요. 왜? 내 맘파워를 소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 단계의 시기가 다르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 2024년도에 기본 설계를 할 때 A밸브 회사가 제일 저렴해서 그것대로 무게와 크기를 계산해서 설계를 했는데 상세 설계는 2년 뒤인 2026년에 하게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A라는 밸브 회사가 만약에 부도가 났어. 그러면 EPC 회사에서는 A밸브를 구매할 수가 없고 다른 밸브를 구매하게 되면은 무게 계산, 크기 계산이 기본 설계와 비교했을 때 다 뒤틀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지금 A밸브 회사가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라고 해서 2년 후에도 그 회사 밸브가 가장 저렴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기본 설계는 구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부속품의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에스티메이션, 예측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 이 기본 설계는 아무 회사나 못한다고 했어요. 기술력이 있는 회사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플랜트 업계에서의 기술력은 뭐냐. 즉 경험이에요. 엔지니어링 회사에서의 경험은 또 뭐냐. 서버에 있는 많은 설계 문서, 가격 문서 정보 그리고 기존에 했던 레슨 앤 넌, 실패, 경험 이런 것들이 쌓여서 문서를 또 자책으로 만들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엔지니어링 회사에서는 경험이고 기술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기본 설계 수행하는 회사들도 예전에는 한국의 EPC처럼 상세 설계를 미친 듯이 많이 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 경쟁력이 한국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상세 설계 시장은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에게 많이 빼앗겼던 거예요. 그런데 기본 설계는 당연히 상세 설계 기술, 즉 경험이 많은 회사가 잘할 수밖에 없어요. 회사 서버에 가면 50년치 상세 설계 도메 문서들이 쌓여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기술이에요. 그래서 어떤 무게를 예측할 때 그 기존 데이터를 사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도 인도, 중국 EPC 회사에게 상세 설계 가격 경쟁력이 점점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기존에 했던 상세 설계 경험을 토대로 우리 한국 EPC 회사도 기본 설계 그리고 피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는 직접 구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벤더에 납품될 장비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기존 수행했던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서 대략적으로 예측해서 에스티메이션 해서 설계를 해야 하는데 당연히 에스티메이션을 하면 정확하게 상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왜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 할 때 구매를 하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의 정의는 위에 말한 것처럼 애매모호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딱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그나마 명확한 설명은 방법은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 단계에서 생산되는 문서 도면 문서와 도면 종류로서 설명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명확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기본 설계에서는 어떤 문서 어떤 도면들이 만들어지고 상세 설계에서는 그것들이 어떻게 디벨롭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또 기본 설계의 업무 범위는 프로젝트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설계는 딱 어디까지가 기본 설계고 그 다음부터는 상세 설계다. 이렇게 말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또 이 문서와 도면으로서 설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걸로 설명한다고 해도 기본 설계가 어느 문서까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부터는 상세 설계가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정확하게 딱 구분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로젝트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기본 설계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 설계에 대한 설명은 기본 설계보다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구매 및 건설을 거쳐서 쉬운 전에 이르는 동안 필요한 모든 설계를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본 설계보다는 상세 설계를 설명하는 게 훨씬 더 명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거거든요. 정의를 말하면은. 기본 설계는 조금 되게 설명하기가 애매모한 감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래도 제가 최대한 개념을 잡아드리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